네,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9학년도 수능 나형 7번이 되겠습니다. 자,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. 자, 이번 문제는 함수 y의 fx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나와있을 때에요. 뭘 구하라? limit x가 마이너스를 좌극한 fx와 마이너스, limit x가 1에다 우극한 fx 값을 구하라 문제죠. 자, 우리 뭐 하시면 돼요?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은 뭐에요? 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서 이 그래프를 따라 쭉쭉 하다가 도착하는 y 값을 읽어내면 되겠죠. 따라서에는 얼마가 되겠다? 2가 되겠구요. 마찬가지 방법으로 1에 대한 우극한은 뭐에요? 1보다 오른쪽에서 우리는 그래프를 따라서 도착하는 y 값을 읽어내면 되겠다. 따라서 이번엔 두 개를 빼면 되니까 결국에 얼마입니까? 아, 1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통한 마이너스 좌극한과 1에 대한 우극한만 읽어낼 수 있으며 어렵지 않게 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. 아까 옆에는 왜 예배프로 다를 impacted 바로 이 가aksim은 뭐에요? 이후에는 bleed프로 bo Ale YA